자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 소리를 완성을 시켜서 소리가 나온다는 건 나 한 번 밀어봐봐 밀어봐 그 정도? 이 정도 힘으로 빈다고 이 힘을 네가 4분 동안 이어갈 수 있어? 와... 몰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힘을 이어갈 수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힘을 줘서 버티는 것과 완벽하게 난 지금 너한테 더 주고 덜 주고도 없지? 정확하게 똑같이 주고 있지 근데 너는 지금 버티려고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겠냐는 노래를 전체적으로 이걸 찾아야 돼 Just look up 같은 힘을 네가 몸에서 유지할 수 있겠냐고 흑 를 흑 막 흑 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계속 배웠지만 그것도 아니라 그냥 흑 저음 중음 고음 다 이렇게? 어 진짜 어렵다 이걸로 계속? 자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해 드리는 장효진의 승급전 이야기 왜 이 노래를 골드를 주는? 물론 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면 플래티넘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골드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얘기했죠? 완벽한 밸런스 노래를 하는 사람이 소리를 쓰는데 누가 들어도 가성이든 진성이든 흔히 니네가 얘기하는 믹스 보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완벽한 밸런스로 지금 노래를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느냐 이해돼요? 그냥 진성인 Back when I was a child 드나 아이의 가성인 Back when I was a child 드나 믹스가 돼 있는 Back when I was a child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I was a child Before I was a child 아 이렇게 부르면서도 진짜 그냥 개눈 감추듯이 슥슥슥 넘어가면서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성시경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인 거지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는 아니야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 눈에 태워도 마주친 네 맘대로 근데 지금 보면 소리가 딱 포인트가 어때? 똑같아요 자 너가 2박 3일 동안 꼭 배워야 되는 게 이거야 정확한 핀포인트 너의 노래에서의 큰 문제는 사실 음정 박자 발성적인 부분에서 별로 없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아까 노래 들어봤자 사실 누가 제일 잘하잖아 지금 문제가 별로 없어 노래 자체는 문제가 별로 없어 너가 노래할 때 워낙 네가 이제 음감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음감에 맞춰서 노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밸런스도 나쁘지 않아 근데 봐봐 좋은 것과 나쁘지 않은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너는 노래를 부르는 건 잘해 이해 돼? 노래를 불러주는 건 잘해 그런 사람은 많아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내 기준점까지 정하고 가는 사람은 잘 없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 중에 한 분이 김주환 님이에요 되게 뭐 어쨌든 그 재미우파 발음이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김주환 님 노래 한 거 들어보면요 원톤으로 부르는 거 알아? 완전 자기 소리야 어 아아 딱 들으면 알겠지 무슨 소리지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요 아아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톤이야 그게 고음에 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로우에서도 벗어나지 않아 근데 너의 소리가 가장 큰 문제 로우, 미들, 하이가 다 다른 소리야 아아 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내고 싶으면 아리아나 그란데의 핀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출 수 있느냐 아아 아 설마 네가 불렀던 아까 그 뭐야 저스트 루그업에서 네 아리아나 그란데랑 같은 포인트가 있기는 해 그래요? 있기는 해 그 많은 가사들 중에 없지 않지 그런가요? 거기가 어딘지 지금 찾아야 돼 아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불러볼 건데 내가 지금 그 발음이야 라고 하는 그 발음에 네가 그 소리의 느낌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다 보면 좋은 핀 포인트가 한 번은 나와 근데 그걸 유지하는 법은 모른다고 근데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조금 고인 성악가 돼 아 그 사람들이 딱 하는 게 그거야 포인트 딱 잡아놓고 에 전부터 끝까지 이제 이거야 엘 루체발레스텔레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치해 위치 그대로 있잖아 지금 막소리가 바뀌어도 그 핀 포인트 골드 어렵겠지 그럼 한 번 다시 불러볼게요 찾아보자고 오늘 오늘 우리 2박 3일 중에 오늘의 주제는 핀 포인트 찾기 시작 시작 다시 해봐 렛 렛 이제 길게 해봐 렛 렛 자 아래아라그라는데 포인트가 100이라고 하면 지금 네 포인트 여기가 딱 70이야 여기서 더 아래에 있어 더 아래? 더 지금 네 포인트 내가 찾아볼게 딱 해봐 똑같은 해볼게 렛 딱 여기야 네가 근데 아래아라그라는데 렛 렛 렛 렛 렛 렛 렛 이 소리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 봐봐 날라갔지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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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날아왔어 그대로 있어야 돼 거기에 거기 날아갈 때도 안 돼 그럼 민소리 좀 더 내려와줘 너무 먹으면 안 돼 너무 먹으면 안 돼 누르지도 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지금 쎄도 하고 싶고 쎄도 하고 싶어 근데 그 중간이야 이제 쎄도 아니고 쎄도 아닐 그 소리 느낌은 그대로 놔봐 소리 느낌은 그대로 놔 그러고 낙다 해봐 세이 잡고 있어야 돼 그걸 놓치려고 그러지 그걸 잡는 건 아비야 맞아 여기 약간 지금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더 들어간다는 소리야 난 아리아나 그런 데가 아니라면 힘들어 이 키 너무 힘들어요 세이 애매하지? 왔다 갔다 왔다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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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갔어 못 갔어 거기까지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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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뮤지컬 같다고 생각해 봐봐 약간 뮤지컬 같다고 생각해 봐봐 약간 뮤지컬 같다고 생각해 봐봐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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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해봐 너 근데 아래라 그런데 라이브 안 봤어?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 양반 다른ez Thats renew 그대로야 거기서 벌리기만 해 그냥 först Just disloc 악 저스루거 저스루거 자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발음이 진짜 힘든가 저스루거의 발음과 저스루거의 발음은 달라 저스루거 또 다르지 저스루거 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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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루거 너는 이런 발음이 힘들었던가 이미 룩에서부터 그 준비가 왔어야지 저스루욱 루욱 저스루 루욱 루욱 저스루거 저스루거 아 떳죠 저스루거 저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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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미는거야 저스루 가 그대로 공간만 공간만 커진 느낌 저스루 저스루 근데 음이 올라가도 그 위치여야 되는거야 저 내 소리도 저스루 어 올라가지 않잖아 저스루 어 아 알겠는데 알겠는데 자 소리가 올라가는게 아니야 압이 조절되는거야 저스루 저스루 올라갔지 저스루 저스루 차라리 이게 나빠 나보지 않았어 차라리 차라리 저 저스루 고 다시 해봐 저스루 고 저스루 고 아 맞나요? 비브라토 좀 더 좀 더 아래에서 저스루 고 저스루 고 아니 까미지 그거는 그건 너도 초창이 가는거야 어 니가 그 포인트를 못 잡고 이렇게 올라가지 바로 가슴 티가 나와버려 아 지금 가슴 티 그치 그러니까 더 깊게 아니 어깨는 좁히지마 털어볼래? 털어볼래? 제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알거에요 그리고 이미 나오는 호흡이 깊어 그래서 가성인데도 가성같지 않은거에요 절대 울리지않아 자 여러분 방송보신분들 한번 들어봤어요 어렵죠 이게 그냥 소리를 보내는 가수들하고 이게 되게 달라 뮤지컬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기 톤에 대한 정리가 딱 되어있어서 그래요 이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남자 키로 불러서 드리겠지만 되게 특수한 소리야 이런 소리도 아니지 자슬로가 자슬로가 어 어 걔를 똑같은 위치함 똑같은거 건드리는건 똑같애 가성으로 건드려봐 허어어 아니야 호흡은 깊어야지 허어어 허어어 건드리고 있어야 돼 그렇게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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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도 조금 땡기고 텐션감이 생기거든 내비둬 텐션감이 생겨도 허어어 허어어 그대로 둬 허어어 그리고 호흡만 깊게 계속 쳐봐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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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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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가 안 써보던 소리일거야 아 이거는 허어어 허어어 나 이거는 약간 안 이쁜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소린데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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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바라테 깊게 툭툭툭툭 허어어 허어어 유지 허어어 유지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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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즉로고 조어즉로고 아니 지금 똑같이 겉죽 허어어 조어즉 아니 조어즉 조어즉 조어 조어어 조어즉 조어어 어 차라리 너 이 시도가 좋았어 지금 그래요? 어! 아 아리아나 그런 데가 될 것 같아. 아니 까! 깠고요. 왜 같이 자꾸 그러세요? 룩! 룩 해봐,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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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라가는 거지, 그쵸? 아 네. 그걸 안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앞만 가야 되는 거야. Just look up! Just look up! Just look up! Just look up! 룩을 길게 내고 있어 봐봐. 그 소리가 익숙했을 때까지 나와봐. Just look up! 이 그룹 맞나요? 룩! 룩까지는 나쁘지 않아. 그러면 최대한, 최대한 호흡을 깊게 계속 치려고 노력해봐. 호흡! 어이 좋아. 그 위치를 기억해. 절대 그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지금 그 위치를 기억해. 딱 거기야. Just look up! 아니지, 올라가잖아. 아니야, 룩 더 내. 룩 좀만 더 내. Just look up! 완벽하게 좋다고 생각한 그 소리가 몸에 익을 때까지 내. 몇 번이라도. 지금 소리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요? 네 헤드폰 끼고 그 소리 내봐. 지금 그 소리가 엄청 좋게 나온단 말이야. 바깥으로 지금 나오는 소리를 믿지마. 그걸로 헤드폰 껴봐. Just look up! 그래, 톤 어때? 딱 그 톤이지? 그 위치 그대로 기억하고 가봐. Just look up! 아, 잠깐. 어떻게 됐지? Just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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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딱 그 위치에 있지. Just look up! Just look up! Just look up! 너의 습관인 거야. 그게 다 아, 아, 아 이러는 거야. 아오, 아오. 아, 아 아니야. 아오. 아, 아, 아오. 아오, 아오. Just look up! Just look up! Just look up! 그리고 밸버전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는 건 다 호흡이야. Just look up! 호흡이 얕아. 소리 위치는 나쁘지 않아. 호흡이 엄청 얕아. Just look up! 나쁘진 않아. Just look up! Just look up! Just look up! Just look up! 아니지. 깠지. 까면 딱 좀 달라지지. Just look up! 아, 아인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룩만 맞아, 지금. 아. 룩만 계속 맞아. Just look up! 지금 너가 그 룩을 하려고 그러면 너도 모르게 뭐 하는 줄 알아? 좀 더 나아가. 감사합니다.